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방송활동에 네티즌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송하차, 퇴출이 안 된다면 바로 국민청원이라도 올릴 기세인데요. 이제까지는 마냥 지켜만 봐왔다면 지금부터는 영탁이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시킬 모양새입니다. 방송은 물론 광고계 모두 김선호를 손절했듯 영탁 또한 모든 활동을 접게 될까요? 지난 9일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방송 이후 네티즌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시청자 의견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영탁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다소 올라왔는데요. 네티즌들은 음반사재기 논란의 주인공인 영탁이 방송에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영탁의 소속사 밀락으로 대표가 음원사재기를 인정한 상황에도 버젓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영탁이 사재기를 몰랐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게 맞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게시판에서는 KBS 1박 2일에서 자진하차한 배우 김선호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고 말했습니다. 김선호의 전여자 친구 폭로가 신뢰성을 잃으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 속에 KBS 시청자 청원에는 김선호의 하차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1박 2일 이황선 CP는 KBS는 지난 10월 20일 김선호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서로 간의 사전협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 라며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사태가 뒤집혀 팬들의 하차 반대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방송 활동 중단에 들어간 김선호와는 달리 영탁의 예능 출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SBS 돌싱포맨에서 영탁 촬영부는 눈에 띄게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량이었으나 완전히 편집하지 않은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이 분명 사재기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영탁을 완전히 손절하기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황에서 통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이날 방송에서는 원샷과 토크가 쏟아지는 출연진들에 비해 영탁은 화면은 물론 오디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체 샷이나 몇몇 리액션 외에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탁이 저렇게 뻔뻔하게 방송에 그대로 나올 수 있지? MBC는 이 사태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나 봐? SBS는 영탁 분량 드러냈는데 MBC는 영탁 방송 그대로 내보내고 시청률 잘 나왔다고 룰루랄라. 이건 시청자들을 무슨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민호, 찬도 보고 싶은데 뻔돌이 뻔탁 때문에 참고 안 받네요. 양심도 없냐 피노키오야? 탑5 생각 좀 해주라. 안 봤으면 몰라도 카톡 대화 내용 다 까발려줬는데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건 뭔데? 초등학생이 봐도 알겄다. 뻔뻔한 얼굴 보기도 징그러워. 장민호 이찬원이 안쓰럽다. 네가 뭔데 탑6에 민폐주냐? 시청자를 우습게 아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퇴출시키더만 영탁은 왜 봐주는 거냐?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남탓하는 인성이란. 멤버들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영탁이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영탁 보면 돼지 머리가 먼저 떠올라요. 사람은 준 만큼 받는 법.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탑2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보기엔 찝찝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무리 소속사 대표가 한 일이었더라도 영탁 인기 끌어올려주려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한 사람이다. 한솥밥씩 끓었어 너만 발뺀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지. 얼굴 들기 낯부끄럽지도 않나? 방송에서 그렇게 먹고 웃고 싶냐? 영탁 때문에 탑6 이미지 흐려질까 겁나요? 제발 그만 자숙하러 들어가세요. 영탁 나오면 채널 돌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죠.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잘하네. 소름 끼친다. 영탁 때문에 좋아하던 방송 프로 안다잉 신발 벗고 덜씽 이번 주 모두 못 봤습니다. 어떻게 방송사들은 시청자 생각은 안 하나요? 일주일 동안 보는 프로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마저 영탁이 방해하네요? 방송국들 너무하네요. 누구를 위한 방송국인지? 너무 뻔뻔한 영탁 딱 꼴 보기 싫음. 사회적 논란도 한두 번도 아닌데 반성도 없이 주류업체와의 논란도 명쾌하게 끝난 상황도 아닌데 또또또 음원 사재기에 가담했던 안 했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마땅하다. 등 보기 불편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1위로 만들기 위해 음반 사재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위만을 기억하는 현실 속에서 1위를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터 소속사 대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리했다는 말 또한 인간으로서 100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영탁의 지난 1년 9개월의 침묵을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서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받지 못할 일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영탁 죽이려 안달이 난 사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누구의 팬이라서 그 사람을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안티라서 그 사람을 죽도록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잘못을 했다면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죄값을 하루라도 빨리 치르는 것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합니다. 또 그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내어줬음 합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인으로서 또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영탁은 분명 자신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스스로에게 결백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영탁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자신에게 배신당한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정직한 가수가 되기엔 이미 늦은 듯합니다. 그의 이름과 노래 앞에는 이제 늘 사재기 의심이 붙게 될 테니 말입니다.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사재기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침묵하고 정직한 음악을 하는 건 모두가 안다라며 팬들과 대중을 기만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랐다는 변명으로 억울함을 주장하기엔 억울한 일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탁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작곡, 작사, 편곡에 참여했습니다. 응원 수익에 대한 저작권료도 챙겼고 엄청난 인기도 누렸습니다. 이는 분명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정직하고 진솔한 가수의 행보라 보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뭐라든 영탁은 자기 스스로 가수이자 프로듀서로서 이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할 사람이라면 더욱이 몰랐다 얘기하고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영탁이 재차 모른다고 주장했던 카톡방의 진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언젠가 꼭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